에? 실명? 에? 진짜야? 아름이 여러분, 미용시술심면차 아름쌤입니다. 구글에서 미간 보톡스를 검색하면 자동완성으로 실명이라는 단어가 뜨네요. 미간 보톡스 실명이라는 단어가 자동완성으로 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했다는 건데 검색을 막상 해보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서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간 보톡스는 무죄예요. 괜찮아요. 미간 주변에 시술을 하고 실명할 수 있는 시술들은 덩어리진 것들입니다. 필러나 지방인식 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엔 미간의 내천자 주름에 지방이나 필러를 넣으려는 병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간의 내천자 주름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찡그리니까 주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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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버렸네요. 그다음 슬라이드에는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실명과 관계가 있는 혈관들이에요. 이 부분이죠. 실명사고가 나려면 이 혈관을 직접 뚫어서 필러가 주입이 돼서 좀 많은 양을 주입을 해야 이렇게 안구 뒤로 돌아가서 실신경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름이 혈관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간 주름 필러나 지방인식을 하다가 이 혈관들을 만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거죠. 이 혈관을 만나서 뚫어서 또 이 강한 압력으로 지방이나 필러를 많이 주입을 해야 실명이 되는 얘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겹쳐져야지 생기는 일이라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실제로 케이스들이 있었고 또 이 결과가 정말 너무너무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웬만하면 덩어리진 것을 주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간 주름이 있는 자리에 웬만하면 필러나 지방을 시술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도 거의 안 하고요. 혹시나 정말 하시더라도 정말 조금만 정말 적은 압력으로 살짝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미 미간 주름이 확 진하게 가버렸다면 필러나 지방을 넣는 시술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는 거의 하지 않으므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돼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 주름은 예방이 가능해요. 확실한 예방이 가능합니다. 미간 보톡스로요. 또 미간 보톡스는 이마나 눈가 주름 보톡스에 비해서 어색할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마나 눈가의 주름을 만드는 근육은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할을 얼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마 근육은 눈꺼풀만으로 눈이 시원하게 떠지지 않을 때 눈꺼풀을 도와서 눈을 시원하게 뜨게도 해주고요. 눈가의 근육은 웃을 때 더 활짝 웃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미간을 찌푸리는 이 미간 근육은 음... 생각... 어... 생각... 어... 생각... 생각해봤는데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기자라면 쓸 때가 많죠. 연기자라면 걱정, 근심, 혐오, 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때 써먹어야 되는 근육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저희 병원에 배우나 연기자분들이 오신다면 용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맞거나 합니다. 화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하... 하... 이렇게 화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미간 근육을 아예 못 쓰면 음... 하... 표정이 화난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억울한 표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서 상대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이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간 근육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대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자, 미간의 근육은 꼭 상대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때 뿐 아니라 혼자서 공부할 때 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잘 때도 어... 하면서 그냥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대 중반에서부터 주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20대 초반에도 생길 수 있는 게 미간의 내천자 주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러나 지방으로 치료하기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미간에 주름이 있다 싶으면 맞는 게 좋습니다. 약간 찌푸려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하고 찌푸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찌푸릴 때도 라인이 보일락 말락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약간 전에 하는 게 좋긴 하죠. 제가 전에 언제가 미간 주름 보톡스 맞을 타이밍이냐 하는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간 보톡스 미리 맞아요. 근데 미리가 언제? 이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맞아보려고 어떤가 하고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실명? 그런데 보톡스는 완전한 액체 상태에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혈관을 막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케이스가 보고되면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동 완성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미간 보톡스 안검아수, 미간 보톡스 사무라이 이게 있네요. 자, 미간 보톡스 후 사무라이 눈썹이 생기는 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안검아수는 진짜 드물 것 같은데 더 상위권에 있네요. 자, 이마 보톡스 사무라이 눈썹은 흔히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톡스를 짠 짠 짠 짠 짠 짠 보통 여기다 맞거든요. 근데 이제 미간 근육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보톡스가 퍼졌다 하면은 이 부분이 내려와요. 이마가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이마 근육을 들려고 할 때 여기만 들려 보여가지고 눈썹이 양쪽 끝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안검아수는 눈뜨는 힘에 근육이 약해지는 건데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사무라이 눈썹 같이 이마가 내려와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지면은 실제로는 눈 뜨는 근육에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이마가 내려온 건데 그거를 이제 안검아수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안검아수의 자동완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네요. 진짜 안검아수는 보톡스로 생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때로 해서 뭐죠? 좋아요, 구독, 구독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름닥터 검색해 주시면 제가 만든 채팅방이 나옵니다. 의학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시고요. 일상 채널인 아름닥터의 5분 근황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아로미님들 들어가세요.